유치원 갈 때쯤엔 아예 우리 동생이 된 것 같아. 난 너무 신이 났어. 네가 너무 예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너를 보러 갔어. 우리 모두 너를 너무 사랑했어. 누구의 딸이 아닌 그냥 너를 사랑했어. 실망했니? 아니. 난 괜찮아. 언니들이랑 똑같으니까. 그냥 아저씨가 불쌍해. 아침 저녁으로 학교 데려다주고 졸업식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. 나 신문사 취직했을 때 아저씨 울었잖아. 아저씨가 내 생일마다 챙겨주는 거 나 너무 싫어했는데 어쩌면 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아저씨한테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아저씨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 바보같은 동생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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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하아... 당장 아빠라고는 못할 것 같아. 하아... 나한테 전해줘. 그냥... 예전이랑 똑같이 지내자고. 그래.